오늘은 전국이 맑겠지만 낮에는 30도 안팎의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게 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고 남서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낮기온이 크게 오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낮기온은 서울 29도, 대전 광주 30도, 대구가 32도로 어제보다 2, 3도 정도 높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수도권, 영서지방을 중심으로 아침과 밤 한때 주위 수준이고 낮에는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높을 것으로 보여서 주의가 필요합니다.